경기도 북부청사 평화광장에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이 마련됐습니다.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되는 눈썰매장은 평일은 매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,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. 매주 월요일과 설 연휴인 내년 1월 24일과 25일은 휴무이며, 12월 28일은 청사 전기점검을 위해 오전 11시 이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 요금은 1회 이용에 1,000원이며 20명 이상 단체는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.